이 글자로 그냥 한편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붙여서 총이 아끼지 마세요. 총이 아끼면 한 번 읽던 책을 이렇게 법첩을 보고 쓰셔야 됩니다. 이런 것은 인쇄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써드린 놈을 보고 쓰시라는 거예요. 이런 거고 비슷하죠? 굉장히? 무슨 인쇄죠? 너무 좋겠죠? 좋겠네. 역시 입시에 따라서 더 성원한 것 같아요. 이게 전국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영상은 뭐 시켰어? 여기에서 딱 세워서 방을 탁 와서 콱 찍어서 클리어 이게 활 쏘고 세안도 느낌이 좀 나는데 한글 느낌 주사 굉장히 세안도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제 설 자가 되죠 이렇게 하면 안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höll 이렇게 여기 여기다 봐봐 여기다 봐봐 여기다 봐봐 여기 기회는 오면 여기다 봐봐 여기다 봐봐 여기다 봐봐 설에요 아, 선배에요 안녕 네 ese l ef 시 여기다 어디다 붙여야 되나 여기다 붙여야 돼 여기다 붙여야 돼 여기다 붙여야 돼 여기야 뭐 어디싶어 وس 여기다 붙여야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